어제 경기도 분당에서 왕복 6차선 다리 일부가 무너져내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주민들이 평소 많이 이용하던 다리로 지난해 점검했을 때는 안전 상태가 양호하던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시민이 우산을 쓰고 보행로 쪽으로 뛰어갑니다. 그 순간 다리 일부가 무너져내리고 우산 쓴 시민 모습도 사라집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분당 탄천을 가로지르는 달이 정자교일부가 붕괴됐습니다. 왕복 6차로 총 길이 108m 가운데 인도 부분인 50m가량이 무너진 겁니다. 이 사고로 다리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이 5m 아래 탄천 보행로로 추락해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남성 1명도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멈춰간 여성분은 사망하였고 뒤에 따라가던 남성분은 중상으로. 정자교는 신분당선 정자역으로 가는 길목에 놓여 있어서 7천 세대가 넘는 주변 아파트 주민이 출퇴근길에 자주 이용하는 달입니다. 정자교는 분당 신도시 조성 당시인 1993년 6월에 건설됐습니다. 30년 된 이 다리는 길이 108m, 폭 26m의 왕복 6차선 교각으로 다리 양쪽에는 2.2m에서 2.5m 너비로 인도가 놓였습니다. 2년 전 성남시가 진행한 정밀안전진단에서 5등급 가운데 보통인 C등급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바닥판 표면 보수 작업을 거쳐 정기점검에서 B등급인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붕괴 원인으로 비가 내려 주변 지반이 약해졌거나 교량 하부를 지나는 상수도관 파열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성남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SBS 김봄입니다. SBS 김봄입니다. SBS 김봄입니다. steep nouід dry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